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명일 명창 북유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통경갓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팔도 북유남아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아름아리 뭣도 알고 간드러지긴 북유남아 수백 명도 모아 각기 자라뱅창창만 허여 갈드러 방산을 구경할지 형상도 태백산 남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린 산원 성진강을 구경하고 충청구헌 독해룡산 백마당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홍지인 수를 구경하고 평안도 성진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서구 거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성진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강원도 평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성진강을 구경하고 왕신리 천정이요 태산대아이기 전봉금성이라 동남산은 철경산이요 파란강은 발련수라 누가건 엉망공이요 청천삭추러건 대춘세건이 세류장인지 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시정의 발리 건문만한 중이라 수락사동폭포수 남한의 서장 이와정 강순대 피로운 대 세검정 백년동 달 땅경 구경 배워가며 벌리러 오며 놀아보세 플로라님이 어디서부터 안된가? 거기 녹음을 해줄게 강원도 부터 했나요? 강원도 부터 해야돼? 알았어 강원도에 볼펜 여기있어 빌려줄게 밝은거 빌려줄까? 빨간거 까만거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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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거 체크해놨네 아 그런다니까 여기서 군강산부터 안 배웠다고? 플로라를 보통사람으로 보면 안되야 다 체크해놨네 보니까 플로라가 보통사람 아니여 체크해놨네 체크가 플로라 간다 난 그 법다 난 그 법다 아하하 아따 고사이에도 또 뭔 말을 하면서 잠시간은 경제적으로 쓴다 강원도 금강 산원 시작 강원도 금강 산원 세류강을 구경허고 세류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원 임진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원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십리기 청원영이요 왕십리기 청원영이요 태산대아이기 전봉금성이라 태산대아이 전봉금성이라 종남산원 철력은 산이요 종남산은 철력은 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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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짧아 그 산이 짧아 태산대아 시작 종남산은 철력은 산이요 한강은 발련수라 한강은 발련수라 후가 허 허 허 허 허 허 fen복만봉이요 후가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헌눙 만붕이요 후가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Hide Coica Genius 청천삭추런 대춘세거니 세류장인지 천하금고 세류장인지 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이제 코스 이어야 돼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곤곤 만한 중이라 그 말리가 열한 박자에서 가야 돼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곤곤 만한 중이라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곤곤 만한 중이라 수락산폭포수 나만의 서장대 수락산폭포수 나만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필원대 세검정 백년동 이화정 탕춘대 필원대 세검정 백년동 달뜨동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네 번째 박에 달뜬경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아 윌질려구 허어별구别 허어별구너부 허어에 하이웨질려구 허어별구 οπο 허어별구 허어엏 허어엃진 testoster 허어엏진 testoster 허어엏으으으으으으으으음 허어엉질려구 허어엏진齡 허어엒진 shooter 허어엏진 52 허어엏진 우리가 두 번 했던가? 한 번 했던가? 여기까지. 한 번? 한 번 했구나. 강원도 금강 사는 강원도 금강 사는 세류강을 구경하고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기 처정이요 왕십리기 처정이요 태산대학이 전봉금성이라 태산대학이 전봉금성이라 태산대학이 전봉금성이라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북악악은 농만봉이요 북악악은 농만봉이요 청천삭추르건 태춘세거니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건건 만한중이라 사방산세는 지정허여 말리 건건 만한중이라 수락산폭포성 수락산폭포수 나만의 서장돼 수락산폭포수 나만의 서장돼 나만의 서장돼 이화정탕춘대 피론대 세검정백년동 이화정탕춘대 피론대 새검정 백년동 달뜬 흑영 구경 허여가며 흘지르고 걸으며 곧 몰아보세 흘지를 오며 곧 몰아보세 아따 쉬었다가 흙 타령 개구리 타령 이런 것 좀 해야지 홉 영어 12 12 13 감사합니다.